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입니다. 오늘은 밤밑의 선생님의 15장의 사진을 크리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사진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죠? 왜 예사롭지 않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예사롭지 않다? 좋다?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응원이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사물을 하나의 피사체를 제대로 찍은 사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야무지게 찍혀있으면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모델 촬영 시간이 있었어요. 모델 촬영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모델을 삐딱하게 찍지도 않고 반듯반듯하게 아주 그냥 달력 사진 형태로 깔끔하게 사진을 찍었는데 선생님이 저보다 잘 못 찍은 친구에게 점수를 주고 저에게는 점수를 호화하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모델 촬영하신 담당 선생님께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젊은 날에 모델 촬영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볼 때 내 사진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왜 제한된 점수를 호화하게 주시고 저는 이렇게 박하게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네 사진은 너무 교과서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잘 찍었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교과서를 넘어서야지. 실험정신도 있어야 되고 뭔가 동작도 드러나야 되는데 너는 너무 팜박이처럼 잘 찍었잖아. 그것 가지고는 밥을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작가가 되기는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게 내리를 스치기도 하고 뒤통수를 심하게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사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화면을 분할하는 것일 거예요. 여기도 보면 나무가 있어서 시선이 일로 바깥으로 못 나가게 제어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나무가 있고 나무 너머로 산과 통도사의 근황, 통도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리도 보이고. 그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에 앞에 있는 것도 한 장의 레이어라 치고 중간에 있는 것도 레이어라 치고 마지막에 있는 것도 레이어라 치고 저 뒤에 있는 것도 레이어라 치면 레이어 넉 장이 압축되어 있는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압축되어 있다.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대단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진을 제대로 찍고 제대로 묘사하고 제대로 구현하고 제대로 재현하고 하는 것들이 사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안 찍죠? 여러분들 이렇게 안 찍고 여기 있는 대웅전 앞에 있는 4대 천학문 앞에 가서 이 앞에서 아마 사진을 찍어서 건물을 드러낼 겁니다. 그런 사진들은 저희들은 너무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어떤 여행 잡지나 여행 관련해서도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을 찍을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찍는 게 아니고요. 밤빈터 선생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화각, 새로운 시선을 구현해내고 있다. 트라이 하고 있다. 실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사진을 충분히 찍을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사진을 보므로서 그런 사진은 이미 지나가셨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때마다 감탄하고 이야, 훌륭하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 잘 찍는 법 여러분들이 즐겨 보는 책, 제가 쓴 김영사에서 출간한 사진 잘 찍는 법의 22페이지를 참조해서 크리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나오는 제목은 대물렌즈와 대안렌즈라는 것입니다. 대물렌즈는 피샤체를 향해 있는 렌즈이고 대안렌즈는 제 눈에 파인더에 들이대는 렌즈를 대안렌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만남, 스파크. 제가 스파크라는 말을 사줬어요.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가 만나려고 하면 대물렌즈, 피샤체를 보고 있는 렌즈와 대안렌즈, 나의 내면, 나의 의식의 세계가 겨누고 있는 대안렌즈 사이에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 사진이 찍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유행의 사진일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잠깐 또 다음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도 이렇게 찍지 않고 여기서 막 건너와서 이 다리의 형태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다리의 형태에. 그런데 반미태 선생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리의 형태라기보다는 다리는 약간만 보이면서 오래된 소나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의 형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절의 오랜 역사, 세월 이런 것을 표현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젊은이와 아이가 있나요? 젊은이와 꽤 중년 정도의 남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담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 절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4대 천왕문을 들어가는 입구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찍을 때 이렇게 찍지 않고 4대, 4자랑 빠졌잖아요. 대천왕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찍지 않고 저 앞에 가서 4대 천왕을 반듯하게 찍으시잖아요. 그건 우린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찍지 마시고 여러분이 본 4대 천왕문 특별하게 이렇게 나만이 본 안목을 키워라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잠시 대물렌즈와 대한렌즈 사진 잘 찍는 법의 22페이지의 첫 줄을 읽어보면 카메라에는 피사체를 향하는 대물렌즈와 몸체 쪽에서 피사체를 살펴보는 대한렌즈가 있습니다. 흔히 대한렌즈를 두고 피사체를 살피는 역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물렌즈는 피사체를 찍는 도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제가 젊겨 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사체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안을 하여야 합니다. 내가 눈을 과연 들여다야 되는 거죠.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외부 세계를 짓기 위해서는 자신 내부에 끌린다는 거죠. 또는 표현하고 싶은 어떤 주장이냐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주장이냐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자신의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즉 나의 내면과 피사체가 서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대물렌즈와 대한렌즈를 통해서 나와 피사체, 나와 사물, 나와 타자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대물렌즈와 대한렌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 외부적 만남을 전기적 현상을 빌로 스파크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스파크라고 부르겠다. 그럼 스파크란 뭐냐? 만남이잖아요. 나와 타자의 만남, 나와 세계의 만남. 그렇죠? 실로 사진을 찍는 것은 외부 세계라 할 수 있는 피사체와 내부 세계인 자신의 정신세계가 만나 스파크를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피사체와의 교감이라고 하고 우리 교감, 교감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걸 피사체와의 교감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저는 사진을 찍는 탄지의 순간 탄지 아시죠? 탄지라는 것은 기타나 현악기를 줄을 땅 땡에다 탕 놓는 순간이 있죠. 탕 놓여지는 그 순간. 그걸 탄지의 순간이라고 해요. 탄지의 순간을 스파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셔터를 끊는 탄지의 순간이야말로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이고 그 현상이 순간적으로 카메라에 저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물렌즈와 대한렌즈의 만남 중에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실 때 셔터를 끊습니까? 다 차고차 막 끊고 말잖아요. 보아서 뭔가 가슴에 와닿을 때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셔터를 끊느냐는 거예요. 뭔가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셔터를 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여기는 이제 아홉 마리 용이 살았다고 하는 연못이고 거기에 보고 있는 아빠와 아들 또 어떤 여기는 뭐 아빠와 딸일까요? 아들이네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은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사진에 찍히는 것은 피사체겠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정신색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는 대한렌즈와 대물렌즈를 통해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지키는 것은 비사체가 찍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찍히는 걸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화된 질문을 받으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앞선 걸 형식과 내용에서 말했듯이 셔틀을 누르는 순간 형식과 내용이 동시에 한 장의 이미지에 담겨 저장이 됩니다. 이때 어떤 주장이나 일관성 있는 내용을 담으려는 촬영자와 그렇지 않은 촬영자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산을 찍은 사람과 산을 찍기 위해 거기에 간 사람은 산에 대해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무가내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산을 찍기 위해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양산 통도사를 찍기 위해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분의 입장과 거기에 양산 통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찍었다는 입장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전자는 전자라는 것은 산이 있기 때문에 찍는 사람이고 후자라는 것은 산을 찍기 위해서 거기에 간 사람이에요. 전자는 내용을 담기 위해 피사체를 선택한 것이고 후자는 그저 피사체에 끌려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전자 후자가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용을 담기 위해서 간 사람은 내가 뭔가 찍을 것이 있는데 그 피사체를 찾아서 거기에 간 사람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무슨 뭐가 있어서 찍은 사람은 피사체에 끌려서 찍은 거예요. 피사체에 끌려 찍느냐 자신의 내면에 끌려 찍느냐는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는 주장을 담은 형식을 찾는 행위를 했고 후자는 형식에 묶여 아무 생각 없이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일관성 있는 의식 행위 내가 무엇인가를 찍기 위해서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일관성 있는 의식 행위로서의 피사체를 등장시킨 것이고 후자는 소재주의로 외부 세계에 끌려다니기만 한 것입니다. 소재주의 있잖아요. 여러분 대충의 아마추어들이 해돋이 찍으러 가고 노을 찍으러 가고 이건 다 소재거든요. 그 소재를 중시해서 찍으러 간다는 겁니다. 렌즈를 두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렌즈를 두고 우리는 그냥 카메라가 사진 찍는 게 그냥 도구일 뿐이지만 도구의 철학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도구의 철학 도구의 철학을 이해할 때 자신의 입장이 정리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입장의 철학이라고 해요. 내 입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사진은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죠? 이분은 야중봉 벽선입니까? 백양입니까? 이런 글씨가 있어도 이 글씨를 여러분한테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나무 그죠? 오래된 절의 현판 오래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래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죠? 고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고전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만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젊은 남녀가 와있네요. 아주 보기 좋아요. 젤집에 포토샵이 약간 조금 특별하기도 하지만 이런 포토샵은 되게 햇살 느낌 있는데 이건 조금 햇살 느낌 좀 덜해요. 보십시오. 그죠? 이 앞에서 여러분 특히 이 앞에서 이걸 찍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 반밑대 선생님은 절에 있는 탑과 탑의 그림자와 그죠? 이 건물을 건물의 입구를 함께 찍으신 거죠. 이거 하나를 찍는 여러분들이 입구를 하나 찍는 것은 영어로 치면 1인칭 돼요. I am a boy 영어로 있잖아요. 다섯 만드는 거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 이런 거 있잖아요. 5형식이라고 합니까? 1형식 정도에 해당되는 거죠. I am a boy I am the gate 그죠? I am the gate 이렇게 딱 하나만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찍어요. I am the gate I am the small gate 이렇게 하나만 찍어 오는 거죠. 그런데 반밑대 선생님은 이 그림과 상관없이 또 다른 그림을 넣어서 찍게 되는 것이죠. I am a gate with the 이게 타워 스탑바 타워잖아요. 타워 인 프론트 오브 미 나는 탑이 하나 있는 탑이 하나 있는 탑 앞에 있는 문이 옵시다. 이렇게 되면 벌써 복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치면 복문으로 사진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들의 사진은 달랑달랑 하나씩만 찍는데 반밑대 선생님은 그렇게 달랑 하나 찍지 않으시고 이분이 건축사 설수인이잖아요. 연습도 많으시고 그래서 복문을 만들어서 사진을 구성 있게 구성도 탁 탁월하게 찍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지만 이분은 여기 있는 본당 본당과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책의 마지막 부분이 제가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렌즈를 두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촬영자 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답해야 되죠. 나는 있는 것을 찍는 촬영자야. 거기에 배치되어 있고 있는 것들을 찍는 촬영자야. 그러면 피사체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림을 찍기 위해서 통도사가 필요했던 것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두 개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통도사가 있으니 나는 찍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찍고 싶은 마음의 그림이 통도사에 있으니 그걸 찍으러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밤밑에 선생님이 찍은 이 사진은 어디쯤에 해당될까요? 질문 재밌죠? 옆목 보셔요. 옆목에서 동전 던지나 하면 복합적으로 찍습니다. 그러면서 뭘 찍는다? 그죠? 현판을 통해서 현판을 통해서 복합적인 중의적인 복합적이고 중의적인 이 말 되게 중요해요. 이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려보는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꽃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면 서술하고 나면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그죠? 이것은 연못이야 이렇게 서술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서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술하고 나면 그거 하나로는 끝이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판도 보이고 물의 느낌 동전 꽃잎 이런 것이 중복되어서 하나로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찍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는 부토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보물사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양산 통도사입니다. 통도사는 불보사찰이에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곳. 그죠? 법보사찰은 팔만대장경에 있는 해인사. 승보사찰은 스님들을 귀하게 이기는 법을 전수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그분이 있는 전라도에 있는 일지암 아유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공부해보세요. 법정스님이 계시던 그 있잖아요. 송광사 송광사 그죠? 마지막으로 사진이 조금 약한데 이 진신사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에 진술을 보여주고 싶었나봐요. 그렇다면 조금 더 그림자가 짙게 있을 때 찍었었으면 그게 더 잘 드러났을 것 같다. 그림자가 너무 중천에 떼있는 상황의 사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그거는 오늘은 대물렌즈와 대안렌즈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반믹대 선생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반믹대 선생님은 대물렌즈적 입장 예를 들어서 피사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찍은 것인지 또는 자기가 당신이 찍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통도사 양산 통도사를 간 것인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잘 궁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 계신가요? 다음 분 사진을 오늘은 한 분 밖에 반믹대 선생님 밖에 울리지 않으셨군요. 김희숙 님 볶아야 다른 사진 있는가 이상천 님 사진도 참 좋아 보여요. 기수 최기수 님 사진도 좋아 보이고 최승 님 사진 참 느낌이 있어요. 동의 틀음으로 다 일부러 흔들면서 찍은 사진인데 실험 정신이 있어서 참 좋아 보인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아주 좋아 보여요. 이걸 반듯하게 찍어놓고 흔들지 않았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났을 텐데 그런 트라이 해보는 실험 해보는 촬영도 좋을 것 같아요. 이황후 선생님의 코로나 북성 폭우도 인증이 드물다. 이 사태가 빨리 신장 되기를 빗나가다. 유석 사진전 작은 창 큰 풍경 대전시 동구 대전 대전천 동로 580에 있습니다. 이 전시장이 4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있으니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잘 전시를 관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